네 지금부터 2017 대한민국 오수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계에 대한 경례 저는 오늘 한국경제매가진이 주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 오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한파가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 찾아와 주신 예빈 여러분과 각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수상기업에도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랭귀지큐브 이사연 센터장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오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랭귀지큐브는 16년 전통을 가진 국내 최초의 1대1 영어회화 전문 학원 브랜드이고요 생활기초 영어부터 비즈니스 영어 분야와 취업 면접 준비, 유학 및 이민 관련 영어 등 스피킹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4만 명 수강생을 배출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신뢰감 있게 다가가는 랭귀지큐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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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